안성 휴게소에서 다시 경보고속도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뒤에 차량들이 없어서 바로 진입했습니다 아 누가 저렇게 바닥에다가 쓰레기를 버렸는지 아 참 놀랬네요 오쏠 솔솔 감싸 옆에 너바리 못가면 몸에 차들이 두랑정하게 콕 박아보낸 잊지마쏠 안성 톨게이트가 꽂혀있습니다 여기가 왜 막히는지 모르겠네요 평소에는 안 막히는 곳인데 오쏠 시당 110킬로미터 과속 단속하는 디오다 오쏠 시당 110킬로미터 과속 단속하는 디오다 오쏠 시당1달로已经 사는 곳에 받 Henri kriegeschwind Sister 오쏠 시당 1타 오나리 그릇 에이ơi ro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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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